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체험 할 때 같이 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현대 로우팀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받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먼저 간단하게 보자면 코스피 시장 1.55% 상승 코스닥 시장 0.34% 상승 해주고 있구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4600억 매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530억 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의 흐름은 긍정적인 흐름이 도출이 되어가고 있구요 현대 로우템 또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모습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 4만 5천주 정도 들어와줬구요 기간대 같은 경우에는 보험 투신에선 소량 매도 연기금은 소량 매수 정도 들어와줬다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현대 로우템은 플러스 0.56% 정도 상승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직까지 그 어떠한 재료도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전일은 제가 회사체에 관련되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사체라는 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절대 강과하셔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구요 실제로 뭔가 이 회사차 시장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 치고 재무 구조가 안좋은 회사들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그 회사에 그만큼의 안정성을 믿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이니까요 방산 쪽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굉장히 많이 받는 섹터 중 하나에요 근데 그게 2023년도 뿐만 아니라 2024년도에서 2025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현대 로우템이 이런 키워드를 해소시키고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녀석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신사업에 대한 키워드가 좀 하나 나와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산기업군들은 대부분 지금 다 현금이 굉장히 많고 수주장고도 엄청 많아요 만약에 현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다른 기업, LIG 넥슨이나 이런 기업군들처럼 돈을 좀 찍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체 공부한다고 하면 돈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기반으로 새롭게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이런 사업 구성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우리 회사는 돈을 많이 벌었죠 여러분 벌었는데 이런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우리는 투자를 하려고 한다 단순하게 철도하고 방산에만 집중하지 않겠다 혹은 방산 부문에서 이런 레벨업을 시키든가 이걸 레벨업 말고 레벨업 안 시킬 거라고 하면 신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끌어올려 보겠다 사실 이러한 지루와 보미템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예시로 사실 우리는 LIG 넥슨을 들 수가 있어요 방산기업이 로봇 관련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사실 M&A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M&A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가다 보니까 역사적 신고가를 가버리고 있죠 뚫어버렸고 이게 결국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업은 하나의 사업에만 몰두를 하고 거기에 좀 자리 잡히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냉정하게 봤을 때 너무 아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기업이 돈도 잘 벌고 재무 구조도 좋은데 주가는 안 올라가는 현상이 나와준다는 거죠 결국 주식시장에서 제일 필요한 건 모멘텀 그러니까 재료 성장 가능성 처음에는 이런 대기업들이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릴 때 주가는 한번 급등을 하지만 단기 급등으로 마무리가 돼요 하지만 이런 새로운 사업 보험 내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그 기업은 도약합니다 그게 어떤 기업이든 작은 기업도 새롭게 무언가를 해요 투자를 하고 시간을 공들여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결과물이 도출되기 시작할 때 그 회사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좀 그냥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정석이에요 그럼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은 딱 그러한 성장의 시점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업이든 그 성장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요 도태된 기업은 생존할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만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현대로템은 지금 새로운 이슈거리가 안 나와주다 보니 주가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여러분들께서도 꼭 허빙제TV 너무 지루하니까 허빙제TV에서 12월 한정으로만 VIP분들한테 제공해드리는 이런 테마 대장주, 주도주급 종목도 제공해드리고 있죠 이런 종목도 꼭 한번씩 매매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제 카카오스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현대로템 보고 왔습니다 정도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